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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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은 좋았지만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의료 업체들도 비중국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FNF가 중국에서도 잘하고 있었지만 이미 비중국 쪽으로의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해놨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쪽으로 패권 경쟁이 지속되다 보면 중국을 대체해서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이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도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중국 내 기업들이 철수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디로 가냐고 하면 베트남, 동남아, 말레이시아, 홍콕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도 지금 FNF가 해당 동남아 국가들로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4분기에도 비중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그리고 견주한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주 보시게 되면 신세계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120일 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이번에도 다시 좀 기술적으로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약부합권에서 지금 주가가 멈춰 있는데 경쟁 백화점들의 어떤 매출 상황으로 봤을 때 신세계가 가장 매출액은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을 대체할 수 없는 게 저는 백화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09년도에 본격적인 소비침체가 왔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주변에 백화점 외에 화장품 소매업종이라든지 의류 소매업종이라든지 가전 소매업종들 이런 점포들은 많이 좀 사라진 추세이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흡수돼 버렸어요. 하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없었던 게 10년 동안 견주했던 편의점과 백화점인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있는 건데 백화점 안에서도 이제는 매출을 견주하게 되려면 점포수를 늘린다기보다 점포 내에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신세계 백화점이 전국에서 점포수는 제일 작아요. 매출액은 경쟁사, 롯데백화점이나 현재 백화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침체형 소비가 나오게 되면 VIP가 매출을 이끌 겁니다. 주로 이제 소비는 싼 것보다는 명품 소비 위주로 이루어지겠죠. 백화점 내에서 보통 VIP 비중이 10%라고 하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이 40%가 넘습니다. 아마 이들이 경기 침체가 일부 조금 오더라도 백화점의 어떤 성장세를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BJ 브리테일과 FNF 신세계까지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 최선호주로는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백화점도 이제 백화점을 보느냐 편의점을 보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경기 침체가 골이 깊게 되면 오히려 백화점 쪽에서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노동시장도 감소를 해버리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백화점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리스크를 고려를 해본다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리한 점포를 확보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명품부터 생활용품까지 가지고 있는 유통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안에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보호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의 점포 위치가 고객들의 동선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점포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조건 침체가 오거나 고객 수 자체가 조금 감소하더라도 동선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소비 심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유리한 층수, 가장 유리한 어떤 로얄 스팟에다가 해당 점포들을 위치시킬 수 있고 현재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어떤 기조 속에서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브랜드를 보시면 향수 쪽으로는 딥티크, 바이레도, 에르메스 등 우리가 다 알만한 리치 향수 브랜드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명품 쪽으로도 크로마츠라든지 알렉산더왕, 그리고 쿠치넬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신규 명품 브랜드들을 론칭하고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사실상 조금 안정화가 되어 온다면 수입하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최선호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 지금 종가부터 2만 5천 3백 원 위로는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3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로는 2만 2천 5백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유통주 중에 탑픽으로 종목을 저희가 선별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함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기동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소비와 관련된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